그래서 새롭이가 이번에는 잘 하겠지 버저풀 잔디는 쓰는 법 새롭이 스펠링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동안 안 해가지고 드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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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뭘까요? 트런 트런이 아니구요 트런 써볼까요 트런 이게 트런이구요 이건 턴 유가 계속해서 어 소리나는 애들 런, 턴, 트런, 드럼 계속해서 쓸데없는 이 를 쓰고 있구요 이해가 뭐냈어요 이해가 뭐나 뭐냈다 했죠 이나 애들인데 여기서 애들 줘 브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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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려면 뭐 오케이 플리우트야 플리우트 프루트 아니야 프루트 너랑 하고 을 했는데 프루트 플루트이 아니고 프루트 프루 프루트 소리 안나는 아이 티 프루트 프루트 플리우트가 아니구요 프루트 프루트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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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뭐겠어요? 오가 오요 오가 오 오 브러쉬 아 브러쉬 브러쉬 쓰는 법 비 오 오 아 아 아 아 이건 브레쉬 구요 브러쉬 브레쉬가 아니고 브러쉬 브러쉬 브릿 비 D가 소리 안난다 그랬죠? I는 무슨 소리 냈어요? E 그러면 이건 뭐예요? Read Dream Dream EA가 뭐였어요? EA가 E를 줬어요 Dream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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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다 음 그래서 지금 뭐뭐 틀렸죠 스펠링 틀린 것까지 앞서서 드림 틀렸죠 드림 어떻게 썼더라 너무 많이 틀려가고 기억도 잘 안난다 그치 그 다음에 브린지 아까 틀렸다가 이번엔 맞았고 그 다음에 일단 자취 흔적 몰랐고 자취 흔적은 T로 씌어가는데 그 다음에 얘는 소리가 뭐예요 그레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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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이야 2번이야 아니라니까 어 그래서 G R E가 아니고 A S S라고 어 A는 A 소리 내고 E가 A 소리 낸다고 어 그 다음에 애는 뭐였더라 브러쉬야 어떻게 썼더라 그래서 새롭이는 쓰기 연습했는거 집에서 공책에다 쓰기 연습했는거 사진 찍어갖고 나한테 톡으로 메일 보내 알았어요? 네 보낼 수 있죠? 네 이렇게 해서 사이버한테 보내주세요 오케이